네 작사 작곡을 맡았고 이제 2017년 5월 달에 만든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이제 좀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좀 없다! 그냥 잘해주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줄게라는 맞아요. 그러면 이게 또 첫 번째 주문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줄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방송 최초! 고마워요. 아이콜의 팬송! 줄게! 음악 주세요. 어어 어어 음악 주세요 ㅡㅡㅡ 서로 말해래 우리 좋은 날 가져다줄게 좋다. 콘서트를 하게 되면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노래야. 그쵸. 제일 기다리고 있죠. 같이 부르니까 합창으로 부르니까. 그리고 팬송 나올 때 팬들이 이벤트 해주잖아요. 난 걸그룹이야. 어떤 걸 기억나요? 최근에.